이게 돼? 이거 카메라 장난 안 돼? 안 될까? 무조건 이쪽으로 와 응 안녕하십니까 브이로그를 찍게 된 박주홍과 심준우입니다 보이겠지? 오늘 운동 끝나고 이제 개인 운동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앞에 비춰야지 자 나와 좋네 재현아 너 먼저 인사 먼저 해 뭐래? 뭐예요? 자 여기 정재원 선수가 왔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죠 내심까 정재환입니다 오늘 기다려 정신 뭐 그게 끝이에요? 어떤 정재환인가요? 외화수 정재환입니다 몇 살 정재환인가요? 스무살입니다 지금 이것도 카메라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아 지금 카메라 있었어? 아 어 운동에 쉽죠 야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멍망인가요? 멍망인가요? 어 나이스 아 진짜 너무 놀려 이게 공 핑계를 대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준우 씨가 공 핑계를 너무 잘 드시는데 너무 못 올려 너 진짜로 칠 맛이 안 나 지금 한 번 남았는데 내기 하시죠 해야지 오늘 저녁 내기 2층 칸? 노바운드로 맞추기 지는 사람 치킨 사는 거예요 지는 사람 치킨 플러스 베스킨라벤스 베스킨라벤스 사는 겁니다 바로 연습 없다 바로 시작 하나 하나 아 이거 2많은 짠 하나 2많은 짠 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하나 창문이야 창문 다시 보여줄게 아니 나 이거 진짜 아니야 야 너 못 봤어? 네 못 봤어 뭐가 줬다는 거야 지금? 아니 야 창문까지인데 창문 맞았거든? 아니 창문이 아니라 디뎅 맞았다고 아니야 잘 가볼 다시 다시 응 이거 위지 아 위에잖아 아 너 나야 진짜 앞으로? 잠바 박주영 10타서 2안타요 전 3개만 치면 이겨요 잠시만 한 번 씻게요 아 씨 자신만만하던 모습 어디 갔나요? 영상은 영상 1번 10개 중에 두 개를 못 맞추자 그럼 반대손 뿔모으기 한 번 할까요? 아 나쁘지 않자 반대손은 나 바로 시작해 1층 노바운드 오 오 허리가 쫙쫙 들어가네요 바로 시작하시죠 중속이 없습니다 1층 2층 2층 1쪽 2 아 2 2 진짜 준아 준아 네 아 골고루는 이렇게 힘들어 오 역광 골고루는 이렇게 힘들어 치킨 두 마리? 두 마리 시키니까 다 못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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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홍아 아까 전에 이거 먹었는데 치킨 먹게? 어쩔 수 없어 이거 브이로그 찍으려면 먹어야 돼 오늘 훈련 개인 운동이 끝났습니다 짧고 짧게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지금은 다음 스케줄 상 다음 스케줄 상 스케줄이 밀려있어가지고 많이 찍어내니까 가자 가자 그리고 저 폼 바꿨어 앞광고 야 너 뒷광고 이거 앞광고지 앞광고? 광고 받았어? 아이폰 12 쓰세요 백스프로 야 너 이거 애플한테 신고 당해 광고 아닌데 왜 광고인 척해 여기 물어봤잖아 앞광고냐고 앞광고? 고향 히어로 안장관 간다 아이가 안장관 아 여기 서울입니다 사투리 좀 자제해주세요 대구에서 와가지고 어쩔 수 없다 연습 더 해야 되는데 아 대화가 아직 안 내네 와 네가 찍은 거야? 네 매니저도 해 우리 한충이 매니저 저희 한충이 매니저님 계시는데 정말 잘리세요 진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건 매니저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 생겼네요 알아요 저희는 이제 집 가는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이제 운동을 다 마치고 이제 주홍이 차를 타서 속속 들어갈 예정이에요 차로 가면 금방 가는데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요 형사기 운전 스타일 어떠시죠? 운전은 잘하는 게 없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 아빠가 그러셨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왜 자꾸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집중이세요 네 이쪽이 차가 엄청 많아서 이쪽이 엄청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여기 우회전하는 거리도 짧아가지고 여기 차가 안 오니까 슬슬 가도 될 거 같아요 저 뒤에 차가 한데 무섭게 들어오긴 한데 아 봐봐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죠 아니 지금 한 300m 어 지금 하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300m 뒤에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춥긴 추웠는데 버틸 만한 정도? 불량? 아까 30분 나왔다고? 아니 근데 재미없는 건 다 컷 하겠지 우리만 재미있으면 어떡해 그렇긴 하죠 네 네 주홍이 주차 실력 한번 볼게요 오 경고 오 박아요 박아요 아 왜 그러세요 좀 이따 치킨 먹을 때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햇반 사려고 하고 있어요 햇반 누가 사죠? 뭐 치킨은 얻어 먹으니까 밥은 뭐 제가 사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은 빌리잖아요 당연하죠 역시 편의점은 먹을 게 되게 많죠 햇반 햇반 아야 쌀밥 흰쌀밥 살짝 오곱 흥미 건강한 밥 먹어야 돼요 지금 햇반 고르고 있어요 주홍이? 뭐 먹어야 돼요? 빨리 좀 골라줘요 추워요 야 빨리 골라봐 흥미가? 야 흥미가 왜 칼로리가 더 없냐? 주홍이 고르는 동안 딴 데 좀 보여드릴게요 저 편의점 최애 간식 이쪽 라인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진짜로 꼭 드세요 이거 진짜 꼭 드셔보세요 이 대충엔 저는 이거 초코 허시 맛있고 사자 이게 살이 안 찐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사진상 치킨 대신 원래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오늘은 한 번 봐드릴게요 저기가 추러기 떡볶이 먹으면 살 엄청 쪄요 술도 안 먹으니까 저희 그리고 탄산도 안 마셔서 그래요 저 음료수 우리 비타민 오토 그런 거 마시죠? 아 비타민 오토 자 92탈로리밖에 안 되죠 유튜브에 사고 브이로그 힘드네요 안 들어왔다니까 아 된다고 되잖아 어 오늘 좀 재생이 보이는데 투샷 제가 준우 방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기다렸어 아 진짜 일어나서 시키 왜왜 자 두구두구두구 자 여긴 깔끔한 방이지만 밑에는?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야구 영상 보고 이럴 때 노트북 필요해가지고 분석하고 이럴 때 어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아 나 자 저희가 이제 먹을 준비를 다 끝냈는데요 두두둠 이거는 차갑집 치킨에 슈프림 양념 순살 치킨이고요 여기 떡도 들어가있어요 진짜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 소스봐요 야 광고.. 너 광고야 이거 첫 땡땡이라 다시 시작 네네 치킨에 치즈 스노잉 그다음에 양념 순살 반반으로 했어요 저희는 콜라가 안 먹기 때문에 콜라는 콜라는 치울게요 티비 보면서 그냥 한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배고파요 지금 엄청 배고파요 지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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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시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꼭 시켜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 초점 잡고 ASMR 소리 별로 안나는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이거 비주얼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로 안 드셔보신 분들 원래 이거 이렇게 밥에 싸가지고 저 원래 지금 너무 살쪄가지고 식단 관리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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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느끼할 땐 한국인 치즈 지금 입이 안 쉬어 계속 먹어야 돼 음 음 진짜 이거는 예술이야 음식이 아니야 와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요 이제 다 먹은 소감 어떠신가요? 저희 치킨 안 먹어요 왜? 배가 너무 불렀 재원이 또 와가지고 살 뺀다고 했는데 갑자기 껴가지고 먹었고 여기 아이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덕수공학학교 장지영입니다 더 자세하게 광명살고요 덕수공학학교 졸업 예정이고 3학년 2반 18번입니다 친구들이 사인해달라고 안하나요? 학교에서 별로 인기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왜요? 일단 차가운 도시 남자라고 하죠 다들 네 하하하하하 편의점은 이런 정리에 대한 공간이 나오고 재밌어요 그러네 그렇게 함께 네 일주일 이렇게